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약 3장 따위는 그냥 씹어먹어버리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게 HFB죠. F-Day 허가, 사실상 허가죠. 그리고 매출이 3년 내 3조. 3년 내 매출 3조를 달성할 것이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F-Day 허가가 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죠. 삼성까지 완료를 했고, F-Day에서 지금 특별하게 피드백을 주고 있는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현재 스코어가 그렇죠. 그리고 3월에 이제 마지막 F-Day 리뷰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특별하게 이슈 없이 지나가게 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재료가 현실화되는 그런 상태에 놓인 게 HFB다. 대형 글로벌 빅팜, 신호탄,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의 주가가 아무리 따져봐도 최악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해도, 지금 상태에서 주가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내려온다. 이거는 지금 도저히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습니다. 시나리오가 도저히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이고, 중간중간에 이제 조정 흐름은 당연히 좀 있을 수 있겠죠. 많이 오르면 뭐, 승구르기 조정 좀 할 수 있을 텐데, 이 승구르기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지금은 아주 급등 중입니다. 이 채비가 급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정을 한다 그러면 조정폭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지금 많이 위로 올라왔고, 오를 때도 크게 크게 오르고, 조정할 때도 이제 크게 조정하죠. 그런데 크게 조정을 하지만, 저감의 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와 버리죠. 자, 그런 모습들을 보면, 지금 HLV 재료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세력이 주가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K-신약 대형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호탄 쏠까? 쏘겠죠? HLV 리버스의 직판계획, 미국 출시 5년 내 매출 3조 기대를 하고 있다. 사업구조 개편하면서 리버세라닙 상용화에 대비하고 있다. 유한양행도 지금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직판이 아니죠. 기술 수출해가지고, 오스쿠트 유한양행, 그리고 얀센까지 해가지고, 셋이서 나눠먹는 거고, HLV는 내가 직접 다 하겠다. 내가 처음부터 해가지고, 개발해서 판매까지 싹 다 진행하죠. 미국에서. 자, 이렇게 진행을 시킬 계획이다 보니까, 재료가 정말로 큽니다. 정말 강력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초고수들, HLV 눈여겨보고 있죠. 눈여겨보지 않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상당한 자신감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경영진들의 자신감을 또 볼 수 있죠. 자, 이런 상황이고, 재료 자체가 워낙에 강력하고, 지금은 사실상 승인인 상태이죠. 사실상 승인, 지금 진행된 내용들, 다 거의 뭐, 군더더기 같은 게 없습니다. 예전에 위암 때는, 1차 지표가 이런 데 저런 데 가지고, 그렇지만 2차는 더 좋아, 괜찮아, 그러니까 잘 될까, 이런 거였지만,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부작용이 좀 있지만, 약물로 치료가 다 가능한 부분들이고, 그렇게 따지면, 티센트리아와스틴도 부작용이 크죠. 그거는 아주 큽니다. 장뇌출혈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게 손발이 좀 서린다. 그리고 고혈압 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 효용성이 아주 높은 상황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나는 승인 안 해줄까? 라고 한다면, 그 좀 문제가 있겠죠. 그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적다라는 겁니다. 이런 지금 상황이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왔을 때, 3월 중순까지는 지금, 사실상 승인이에요. 3월 중순까지는 사실상 승인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HLB 그룹들, 계속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바닷곤 아주 크게 밑으로 내려와 있던, 바닷곤의 종목들, 키맞추기 하면서 올라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HLB 이노베이션은, 카티죠. 카티. HLB는 항암제 부분에서 가장 강력한, 또 이런, 글로벌 항암기업이 되는, 그런 게 목표죠. 그런 기업인데, 카티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치료제기 때문에, 카티 치료제는, 리보세라닙 딜을 이을, 가장 강력한 항암제다. 그리고 이제 개발진이, 펜실베니아대 출신의 키리아를 개발했던, 경험치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개발하는, 그런 카티 치료제를 진행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많이도 조정받았고, 시충으로 봤을 때, 지금 카티 개발을 하는 기업치고, HLB 그룹인데,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키맞추기 하면서 강한 흐름이, 이렇게 또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은 리보세라닙 관련해서는, 제약이 제일, 주가 위치가 제일 낮습니다. 주가 위치가 가장 낮은 위치이다 보니까, 지금 앞장서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선봉장 역할에 섰다. 돌아가죠. 계속 돌아다니면서, 얘가 제일 처음에 대전 잡고, 쭉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남들, 다른 계열사들은 손가락만큼 빨고 있다가, 너 좀 쉬어. 나 힘들지? 좀 쉬어. 이제 내가 갈게. 그리고 쭉 끌어올렸죠. 어맘한 상승을 보였고, 너도 이제 좀 많이 왔잖아. 너도 좀 쉬어. 이제 내가 갈게. 그리고 이제 얘가, 쭉 끌어올리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제 계열사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좋습니다. 이런 모습이고, 지금 여기서 시나리오상, HLB그룹이 여기서 마감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사실상 승인인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마감이 되겠습니까, 지금? 세력들이 돈을 이렇게 많이 써놓은 상태인데, 여기서 그냥 마감시킨다. 어렵습니다, 지금. 어렵다. 그리고 재료 자체가 워낙에 강력한 재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거루기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에너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밀고 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다. 지금 순거루기 좀 하고 있죠. 거래량을 줄여서 순거루기를 좀 하고 있는 중이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되고, 이렇게 순거루기 좀 진행을 하고 나면, 다시 또 밀고 올라온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높다. 재료가 대한민국 역대급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지금 오늘 조정을 좀 보이다가, 밑골 이렇게 달고, 그냥 밀어올려 버리죠. 이게 어마어마한 세력입니다. HV 세력들이 힘이 정말 좋습니다. 테라피티스 마이너스 8%까지 내렸지만, 오일선 딱 찍어주고, 다시 들어올려 버리죠. 이게 HV 세력이다. 재료가 워낙에 강력한 재료이다 보니까, 이번에 제대로 밀어올리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또 형성이 되고 있는 중이다. 조정을 좀 보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조정이 끝나고 나면, 이틀 정도 조정이 마무리되고 나면, 또 얼마든지 밀어올릴 수 있는, 그런 또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